자, 대니언 씨,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빵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요 빵집 되게 커요, 그렇지만요 저는 근데 진짜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약간 비슷하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시거나 저희 프로 특징이 유명한 연예인은 섭외를 안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밋밋한! 그렇죠, 밋밋하고 컨셉 없는 그 연예인을 이 프로로 하여금 정말 발돋움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에서 활약을 대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바타 아카데미입니다 예로 누가 있나요? 예로 홍기 씨 홍기 씨는 정말 아무 준비 없고 느낌 없이 왔다가 정말 지금 오늘 잘 돼서 나간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거는 박명수 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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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때문입니다 박명수 씨가 조종하셨잖아요? 배우 세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서지석 씨 아, 그분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서지석 씨는 누가 와주셨어요? 이 프로 저 프로 서지석 씨는 박명수 씨가 하하하하 자, 그러면 우리 대니한 씨는 어디서 아바타 길들이기 출발하십시오 빵집으로 갑니다 자, 제 말 들려요? 대답하지 말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좋아요 자, 자연스럽게 빵 정리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셨던 분이어서 금방 녹아도 되시네요 자연스럽게 여기 손님 있네요, 여기 손님 저 분 고르는 분, 저기 저 고르는 분 도와드릴까요? 그러세요,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역시 나 오늘도 못 알아보시네요 자, 다른 분 빵, 빵 고르시는 분한테 가세요 빵 담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 하면서 쟁반을 드세요 제가 쟁반 들어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드려드릴게요 제가 드려드릴게요, 어머니 예? 아, 그 쟁반 제 거거든요 이 쟁반 제 거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려드릴게요, 따라 드릴게요 네, 여기에 담으세요 여기 담으세요 제가 드려드릴게요, 예, 따라 드립니다 예, 여기 담으시면 돼요 아, 부담스럽게? 아, 예, 괜찮아요 아, 누군지 몰라 그 지금 고름빵을 네가 먹어 배고파서요 응, 막 먹어 그렇지, 자지럽게 많이,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아, 저 배고파서요 아, 배고파서요 배고파서요 저 곤복이거든요 저 곤복이거든요, 진짜 어머니 눈 또 그랬지 이것도 고르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그거 또 먹어 이것도 고르시는 거예요? 네, 내려놓고 바꿔 먹어 먹어봐야지, 그럼 먹어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맛있겠다, 그래 맛있겠다, 그래 어머니 맛있는데요, 그래 야, 역시 어머님이 빵은 잘 고르셔 맛있는데요, 이거? 빵은 잘 고르시나 보는데 어머니, 근데 죄송한데 저 목이 맵혀서 그러는데 딸기 위드 하나만 사주세요 저 어머니, 저 목이 맵혀서 그러는데 저 딸기를 하나 먹었어요 저기요, 어머님 이름 앞으로 딸기를 하나 여기 어머님 이름으로 딸기를 하나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배고팠는데 아주 잘 됐네요 배고파는데 아주 잘 됐네요 어머님이 아직 때마침 오셨어요 어머님이 때마침 오신 거예요 어머님, 또 고르세요 제가 다 먹어버릴 텐데 어머님, 또 고르세요 제가 다 먹어버릴게요 자, 어머님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자, 빵 사세요 자, 빵 사세요 자, 빵 사세요 빵빵빵 빵빠라바라빵빵빵빵빵빵빵 자, 손님 또 왔어요 손님대로 가세요 피자빵 있어요 어? 피자빵 피자빵이요? 피자빵이요? 피자빵 찾아 여깄다 자, 받으세요 옅다, 옅다 자, 옅다 옅다 던지면서 복 많이 받아라 자, 받으세요 던져 네 받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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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 어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잡아서 던져요 저 이 빵은 어떠세요? 던져요 던져요 자, 이 빵은 어떠세요? 또 하나 잡아, 빨리 저 이 빵은 어떠세요? 이 빵은 던져요, 던져요 빠지세요 자, 또 하나 잡아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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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져요 이 빵은 어떠세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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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던진 빵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던진 빵이라서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유는 안 던지는데? 우유는 사드세요 우유는 사드세요 네 그 받으신 빵이 그냥 빵만이 아니라 저 받으신 빵이요 네 그냥 빵만이 아니고요 네 제 마음이었어요 하세요 제 마음이었어요 저 분위기 있게, 저 분위기 있게 저 아까부터 저 저 아까부터요 식빵 뒤에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사실 아까부터 저 식빵 뒤에 숨어서 저 식빵 뒤에 숨어서요 저 식빵 뒤에 숨어서요 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식빵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빵을 하나 까고 네 하나 더 까서 자 러브빵 맛 러브빵 하세요 손 끼고 마셔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저 저랑 러브빵 하실래요? 자, 들으세요 팔 끼고 팔 끼고 먹어요 같이 시작 자, 맛있게 먹어요 귀여워 맛 어때요? 맛이 어때요? 괜찮, 맛있죠? 예 아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아무 빵이나 하나 가져가서 저 고르는 여자있어요 앞에 제가 만든 빵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 혹시 이 빵 고를 수 있나요? 이거 제가 만든 빵입니다 저 혹시 시간 드시면 저 탁자에 가서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응 저 혹시 시간 드시면 돼요? 시간 드시면 저 테이블에 가서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 꼭 드릴 말씀 있는데 꼭 드릴 말씀 네 자, 모시고 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주요 아, 이 동네에 사세요? 이 동네에 사세요? 네 아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은 짜장면이 계속 싫다고 하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계속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고요 아버님은 계속 빵이 좋다고 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계속 빵이 좋다고 하시고요 예 예 아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물도 흘리고 여자분하고 같이 일어나서 물도 흘리고 야 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 G.O.D의 데니안이에요 저 G.O.D의 데니거든요 하 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라고요? 변하셨다고 변하셨다고 지금 G.O.D의 팬이었어요 근데 왜 몰라요? 아니 닮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진짜요?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시네요 제가 선호영씨 팬이었어요 선호영씨 팬이었어요 정말 엇갈리네요 거짓말 엇갈리네요 우리는 네 오늘 너무 고맙고요 맛있는 빵 많이 드세요 맛있는 빵 네 많이 드세요 저 여자분 저 여자분 저 여자분 젊은 분인데 도와드릴까요? 그러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모카빵 모카빵이요? 네 아 이 동네 사시는 거예요? 이 동네 사시는 거예요? 이 동네 사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천백여서요 긴가민가해 긴가민가해 왜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 시간 되시면 저랑 저 탁자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살짝 들으세요 귓속말로 그 시간 되시면 탁자 탁자 탭을 위해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탁자 탁자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살게요 아니 이거 계산하지 마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 잠깐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오오오 오오오 지금 누군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연인이 닮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빵도 먹으면서 이렇게 네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없어요? 왜 이렇게 이쁘신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이쁘신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네 혹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한테 막 좀 대화해서 바람기 없어요 바람기 없는 아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인데요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인데요 저 지금 되게 떨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좀 떨려가지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네 저랑 데이트 하실 수 있으세요? 저랑 어 데이트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아 아 진짜 오늘은 꼭 성공하고 싶어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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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성공하고 싶어요 매번 이럴때마다 실패했거든요 매번 이럴때마다 실패했거든요 매번 이럴때마다 실패했거든요 연기도 하고 싶고 네 노래도 하고 싶고 한번 불러볼까요? 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빵 들고 마이크로 해 빵 하나 들고 와요 김빵 두개 두개 김빵 두개 들고 와 그렇지 저 마이크에요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싱 다같이 다같이 일어나서 자 박수치면서 하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 일어나서 자 신나게 다같이 자 에블바리 자 에블바리 다같이 자 다같이 에블바리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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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땐 확신해서 네게 기대 신나게 신나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미친듯이 아시죠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깜짝 짱하트 여러분 지어디 지어디 대니언이에요 어머님은 짤랑면이 싫다고 춤추면서 시작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춤추면서 시작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더 심각하게 어머님의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시인 애플 빠리! 에브바디 세이 호! 예! 세이 호 호! 호 호 호! 세이 호 호 호! 호 호 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전 그리고 이 여자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면서 프로포즈 하세요! 무릎 꿇으면서 프로포즈 하세요! 이 여자분을 다가와서 빵 하나 드리면서! 빵 받치면서! 저 빵 드리면서! 이 빵을 받아주세요! 이 빵을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누군지 아셨죠? 네네! 저 대니 거기 대니 형! 아 진짜 저랑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저희가 노래를 시킬 때에 조금은 좀... 아니 근데 형님 지금 너무 힘드셔서 칩을 쓰세요! 지금까지 했던 방송 중에 탑3예요! 진짜 힘든 것 중에 탑3예요! 아 2개만 하세요! 영상 켠지 한 번! 오늘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네요!